자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수풀림 수학의 이현수 선생입니다. 수학을 잘하고 싶은 모든 학생, 2023 수풀림 커리큘럼을 주목해 주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 2023년도에 진행되는 이현수 선생님의 강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 강의는 개념과 문제풀이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세로축이 난이도니까 점점점점점 난이도는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개념 강의와 문제풀이 강의로 크게 구분을 지어서 개념 베이직과 개념 완성 이렇게 두 가지 개념 강의가 있어요. 개념 베이직 강의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교과서 수준의 그러니까 수학을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이 공부할 수 있는 간략한 강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 100개의 공식을 한 과목에서 다룬다고 생각을 하면 그 100개에서 한 30개 정도만 알아도 한 과목을 공부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필수 공식과 문제풀이는 교과서 수준의 예제 문제로 다루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이 그 과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념 베이직이라는 강좌가 있고요. 그리고 개념 완성 강좌라고 하는 건 개념 베이직 다음 코스인데 개념 베이직 강의를 수강하지 않고 수학을 처음 하는데도 개념 완성 강의를 통해서 수학을 다 공부할 수 있게끔 구성해 놓은 강좌예요. 그래서 강좌 수가 10강 내외 그리고 이건 좀 부피가 커져서 40강에서 50강 정도 사이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부터 난 좀 찐하고 어렵게 공부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개념 완성을 바로 시작하면 되고 나는 한 바퀴 그러니까 내가 방학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방학 중이라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한 과목을 전체적으로 돌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칠하듯이 좀 찐하게 공부하겠다라고 싶은 생각은 생각이 있다면 개념 베이직 강의 먼저 수강하시면 되는 거예요. 개념 완성 강좌에서도 개념 베이직에서 다룬 모든 내용들을 다루긴 합니다. 그런데 개념 베이직에서 푸는 유형 문제가 개념 완성 강좌에서는 예제 문제라고 들어가 있고요. 개념 완성 강의는 리뉴얼된 강좌에서는 선생님이 공식과 개념을 알고 있는데 문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몰라서 수학을 공부를 계속해도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 친구들이 나는 개념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식과 개념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개념 집이라고 하는 대표 유형을 통해서 그 공식이 문제에 어떻게 도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어렵게 바뀌는지 기출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자 라고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개념 완성 단계에서 푸는 유제 문제는 학교 기출 모의고사 단계로 구성이 돼요. 그리고 각 단원마다 끝날 때 연습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전체적인 개념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개념 베이직보다는 개념 완성 강좌가 조금 더 찐하고 두텁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에는 이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수풀림엔제 그러니까 적어도 500문제 이상의 양치기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잘하고 싶은데 잘하게 되는 단계에서 공식과 개념을 익히고 양치기 과정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주변에 여러분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양치 꼭 해야 되나?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의견이 약간 갈릴 텐데 선생님은 양은 분명히 쳐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이 운동을 해서 근육질 몸매가 되고 싶을 때에도 일단 많이 먹고 살찐 다음에 깎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뼈대를 세웠다면 많이 먹고 살을 찌운 다음에 고난도 과정에서 고난도 과정에서 커팅을 해서 예쁜 조각을 만들겠다. 이런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좋아. 근데 여기 보시면 개념 완성과 수풀림엔제 사이에 블루라벨이라고 하는 강좌가 있죠. 블루라벨은 블랙라벨보다 색깔이 좀 연하잖아. 블랙라벨보다 색깔이 연하죠? 난이도가 좀 낮춰지고 공식 개념 다시 한번 설명하고 이 개념들이 기출문제와 그리고 여러분 학교 기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메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개념 완성 강좌에서는 모든 개념을 전부 다 훑어보자 라고 한다면 블루라벨에서는 필수위험, 중요한 문제 위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개념 완성보다 블루라벨이 내용이 한 절반 정도로 간략하긴 하지만 문제의 난이도나 아니면 문제의 농도가 좀 진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 완성과 블루라벨, 수풀림엔제 이렇게 양치기 과정까지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신 시험을 준비한다면 아 정말 나 다 맞고 싶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블랙라벨까지 이렇게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하나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수리니 유형학습 양치기 고난도 파이널 이 강좌는 이 순서는 어떤 강좌냐면 일반적으로 수학을 처음 시작했을 때 수학을 잘하게 되는 단계가 과연 무엇일까 선생님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선생님도 물론 여러분들과 같은 학생 시절이 있었고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몰라서 여기부터 시작해보기도 하고 여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돌기만 해보기도 하고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수학을 어떻게 좀 하게 됐었는데 그걸 좀 정립화시키면 맨 처음에 이제 수학을 정말 하나도 모르고 아 나 정말 처음이다 이 강목이라고 생각하는 단계가 수리니라고 한다면 일단 뼈대를 세워야 되거든요. 공식과 개념을 익히고 대표적으로 교과서에서 어떤 유형을 다루고 있는지 유형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하셔야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살을 찌워야 되고 고난도 문제를 통해서 깎아 나간다기 때문에 깎아 나간 다음에 파이널 강좌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자는 거죠. 물론 선생님을 중간중간에 알고 있건 알게 되거나 아니면 나는 선생님 블랙라벨 강좌만 필요해요. 선생님 저는 엔제만 필요해요. 저는 블루라벨은 필요해요.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타고 들어와서 특별한 강좌만 수강하셔도 물론 좋아요. 아 물론 좋고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개념 베이직부터 시작하셔서 개념 완성과 블루라벨, 수풀림 엔제, 블랙라벨의 큰 흐름 사이사이에 몇 가지 수풀림 특강을 준비를 했는데 교과서 변형 압축 특강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교과서 변형 압축 특강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출판사도 그렇고 잘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우리 학교에서 쓰는 교과서 문제도 그렇고 자료실에 전부 자료를 업로드 해드리고 거기서 중요한 문제들만 뽑아서 교과서 변형 압축 특강을 준비하는 것이고 약점 유형 핀셋 특강 여러분들 학교 시험 보시면 대표적으로 무조건 출제된 유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수학 상에서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같은 유형은 어려워요. 어렵고 여러 번 문제집을 사서 풀어도 탈탈탈 털어도 한 3문제밖에 안 들어있어. 난 문제를 더 풀고 싶은데 그럼 이 소스가 어떻게 문제로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되는지 아니면 다른 학교에서 어떻게 많이 출제가 되는지를 좀 필요했을 때 적어도 10문제 이상은 같은 유형의 문제를 풀면서 다뤄보는 약점 유형 핀셋 특강 이렇게 강자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변형 압축 특강 여러분들 시험 직전에 한 번 정도 교과서를 전부 다 훑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공부하셔도 좋고 약점 유형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아 이거 무조건 시험이 나오는데 어 정말인가? 라고 생각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강자로 구성이 되고 그러니까 파이널 강좌에서 다시 한 번 교과서 변형 압축 특강이 폐당이 되고요. 그리고 숯끝 모의고사라고 해서 여러분 1년에 몇 번 모의고사를 보죠.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보는데 서울 경기 지방과 서울 경기 지역을 비롯한 몇 개의 지역들은 보고 안 보고 차이는 약간 정도 있지만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국적으로 어떤 분포에 포함이 되어 있나도 확인을 해야 하고 우리가 필수적으로 고상 가면 또 수능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 형태에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시중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준비를 할 수 있는 문제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숯끝 모의고사로 해설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고 약점 유형 핀셋 특강 다시 파이널 강제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쭉 공부하시면 수학을 못할 수가 없지. 뼈대를 세우고 살을 찌운 다음에 깎았는데 어떻게 몸이 안 예쁠 수가 있겠어. 그쵸? 그래서 이렇게 커리큘럼이 진행이 됩니다. 단계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시면 수리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초 뼈대, 뼈대 핵심적인 내용 살펴볼 것이고요. 유형 학습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공식과 개념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블루라벨이라는 강제를 통해서 그 개념들이 기초 문제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판단을 할 거고 양치기 단계를 통해서 살을 찌울 거고 그런 문제에서 살을 예쁘게 깎아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에 하루에 3시간 정도 수학 공부를 한다면 이 단계에서는 3시간에 50문제씩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고난도 단계에 들어가서 문제 수가 아무리 아무리 뭔가 좀 쉽다고 해도 50문제를 그대로 풀 수가 없거든요. 이 단계에서 50문제 푸는 것이랑 이 단계에서 50문제 푸는 것은 감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같은 3시간을 유지하면서 문항수를 확 줄여서 찐하게 공부하면서 나머지를 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한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학습을 해야 되는 감도는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세분화시켜서 정리를 해두었으니까 여러분이 올해 그리고 2023년 공부할 때 이 커리큘럼을 참고하셔서 올바르게 학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강장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여러분 공부를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했을 때 충분히 어느 정도 단계를 통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을게끔 열심히 선생님도 준비하고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